어제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길이 17m, 폭 5m 규모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져내려 무대 설치 작업을 하던 25살 고모 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작업자 4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콘서트 준비 기간이 촉박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고 무대 설계를 변경했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